이게 김치야! 식초지! 무조림! 두부조림! 남념 졸여야 되는 거야. 너 그 말 하려고 여기까지만 하니? 나 잘 되자고 그러는 거야? 나 잘 되자고? 쟤가 알아서 한다고! 나도 더 이상은 못하겠어.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봐. 저는 이제 과장님을 안 보면 살 수가 없어요. 니가 힘들다니. 내일부터 집안일 제 방식대로 한번 실천해볼 테니까 지켜봐줘.